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멋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고화질의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잡고서 보게 되면 그 스마트폰 크기는 저 응접실로 놓고 볼 때 200인치 이상의 커다란 공간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림은 이러한 스마트폰에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정보를 여러분의 마케팅 자료를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컨텐츠 플랫폼 아이스튜디오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는 작은 공간에서 누구나 전문 지식이 없이도 마음껏 멋진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싶은 많은 내용을 여러분 스스로 보일 수 있게 만들어진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 아이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멋진 세상에 스마트 정보를 만들므로써 누구나 나의 스튜디오를 만들 수 있다 누구나 여러분이 원하는 스튜디오를 저처럼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여러분 정보를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흥미진진한 스마트 세상 이제 여러분이 직접 만들고 보이고 전송하고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대로 만들었던 소식 간단히 알리면서 어제의 만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